4.15 부정선거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은 정말 참 오늘 시간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정리정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어쩌면 지난 2년 동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4.15 부정선거를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또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채널 탄압 때문에 상당한 종류의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은 바로 4.15 부정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너무나 크게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만사라는 것은 다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4.15 부정선거가 이렇게 보죠.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어느 놈이 하나 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냥 침묵하고 그냥 돈벌이를 하면서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런데 4.15 부정선거에 있어서 저거는 체제를 전복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이 노예가 되는 것이고 내가 노예가 되는 것이고 자식들이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의미, 민익이라는 것은 각자 주관적으로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4.15 부정선거를 심지어는 1950년 6.25 동난 이후에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최대의 그런 공동체 차원의 국가적 난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6.25 전쟁이 외침이었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586 운동권들이 주도한 그런 부정선거는 내침인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일종의 내란인 겁니다. 내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 내란이 일어났는데 그 내란에 대해서는 뭡니까. 내란이 일어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주제인 겁니다.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조갑제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기가 힘든 겁니다. 내란이 일어났는데 내란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친구가 이준석입니다. 내란이 일어났는데 내란이 일어났다고 하는 게 하탱행입니다. 내란이 일어났는데 내란이 일어나지 않다고 한 것이 한기호입니다. 이 키막힌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내란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인연 정도를 여기에 투입한 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진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 의미를 부여할 때 사심을 내려놓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접근하게 되면 사람이 실책을 범하지 않습니다.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한기호나 문재인이나 이해찬이나 임종석이나 이건영이나 양정철이나 윤호중이나 송영길이나 우상호나 역사적 단재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겼으면 이렇게 인류의 삶이 존속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자기가 낳아서 자라서 엄청난 언덕을 입은 공동체의 엄청난 해악지를 하고 가는 겁니다. 무사할 것 같습니까 무사 안 합니다. 어떻게 무사하겠어요 20년 집권과 50년 집권을 여러분들 꿈꿨지만 불과 뭡니까 1년도 안 됐으면 여러분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올바르게 탄압이 있더라도 한동훈 이번에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참 들었던 것은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피하기에 사표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참아내야 되는 겁니다. 와신상담한다고 생각하고 참아내니까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참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상당히 사람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심지 굳은 데다 또 머리까지 좋으니까 대단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훔칠 수 없는 것이 심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굳건하게 뭔가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사람이 머리까지 좋으면 그건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 바로 계약이 헌법이란 그런 소위 가장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묵시적으로 다 동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인 겁니다. 헌법과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런 것을 참 안 가르치죠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란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헌법 1조 1항이 뭡니까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우리가 왕정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시왕조나 조선왕조와 이름도 결별하고 1948년도에 그 당시에 해안을 가졌던 걸출한 지력을 가졌던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대한민국이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한 거 아닙니까 아마도 제헌헌법에 이 내용이 들어 있을 겁니다. 제헌헌법을 언젠가 한번 읽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중요한 헌법에 대한 이 명제를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나 그것을 계약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규정에 일종의 배반을 하거나 모함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4.15 부정선거를 저질렀 5.86 운동권 정치인들과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와 그리고 이것을 인지하면서 또 묵인했던 자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부정선거에 관여했던 모든 자들은 바로 뭘 범한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1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란죄입니다. 4.15 부정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내란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내란죄를. 국토의 참전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를 말한다. 내란죄는 외한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한죄가 외부로부터의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데 반해서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명쾌하게 정리가 된대요. 4.15 부정선거는 국가의 내부에서 국가의 기본적 질서를 공격해서 와해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실행한 폭동인 겁니다. 엄청난 범죄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규정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위반하고 내란을 여러분들 바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다섯 번의 내란죄를 범한 자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하고 586운동권 정치인들의 핵심 세력하고 선거관변에 의해 관련자들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부모가 돼서 자식챙가하면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란죄를 범한 겁니다. 내란죄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81조 내란죄는 헌법 또는 법률의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다 해당한 겁니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또 4.7 보궐선거, 2021년 3구 대선이 다 뭡니까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능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내란죄의 핵심이고 부정선거, 사의로 부정선거의 핵심자들에게 준용돼야 될, 제공돼야 될 법조문인 겁니다. 수계는 사형 무기 진역 또는 무기 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자나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라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진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등에 관여하는 5년 이하의 진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보시죠. 이 사건을 세계일보의 편집인인 황정미 씨가 쓴 칼럼이 여러분들, 2020년 5월 5일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한 2, 3주 뒤입니다. 바로 이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다 있다는 겁니다. 2017년 대선에서 이미 검증을 받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뭡니까? 조작선거를 한 것이 4.15 부정선거입니다. 진화하는 민주당의 빅데이터 선거 시스템 4.15 총선 당시 비보도자료라는 민주연구원 원장 양정철의 21대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를 SNS에서 봤다. 지역구 155석 우세, 26석 경악 우세로 분류한 자료는 실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근영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선거 다음 날 총 예측지역국 의석수 163석을 그대로 마친 전략지역위 대외비 자료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양정철, 이근영 콤비의 자신감이 읽힌다. 선거기관 여론조사를 지역별로 쪼개 계속 돌리면서 어느 정도 예측치를 높일 수 있다. 여기에 빅데이터 시스템이 가미됐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계청 자료 등 지역별 유권자 빅데이터를 선거운용에 활용했다. 지난 대선 때 이게 뭡니까? 2017년도 5구 대선 때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자료 등 지역별 유권자 빅데이터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그때부터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황정미 칼름입니다. 세계일부 편집인의 칼름입니다. 2020년도 5월 5일 날 나온 겁니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계획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양정철 원장 주도로 이동통신사와 독점계약을 맺고 선거용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언론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연구원이 합법적 범위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정치 마케팅이 가능한 자료인지는 추후 따져볼 문제다. 분명한 것은 민주당의 빅데이터 선거 시스템이 갈수록 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민주당의 빅데이터 선거 시스템이 갈수록 지나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선관에 축적되어 있는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 빅데이터 선거 시스템이 갈수록 지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인이 4.15 총선이 끝나고 얼마 되느냐 하여튼 2020년도 5월 5일 날 선 칼럼입니다. 다 계획에 따라서 추진된 겁니다. 계획에 따라서. 대부분의 민주당 수뇌부들이 알았겠죠.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빠꾸미들이 다 거기에 있을 건데. 다만 주역으로 꼽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주역으로 꼽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 두 사람이 주역으로 꼽히죠. 왼쪽 분이 양정철 씨고 오른쪽 분이 이건영 씨입니다. 4.15 총선 당시에 양정철 씨는 민주연구원장이었고 오른쪽의 사람은 바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이번 3구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 기획단장을 활동했던 겁니다.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양정철 빅데이터로 맞춤 유세 이근영 지역구 163석 판세 딱 맞춰 기사가 4월 17일 나왔습니다. 2020년 4월 17일 날.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주도했다. 아마 실무적인 것은 제가 추측하건대는 이근영 씨가 대부분 맞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양정철 씨가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물적인 부분을 또 잘 아는 사람이 이근영 씨니까 이번에 또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기획단장으로 2021년 8월에 모셔가지고 이번에 결국 했지만 이번에는 실패를 한 거죠. 천기를 누수라는 사건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 이거 익숙하시죠. 이것이 바로 4월 16일 날 잠시 이근영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바로 보정값 조작값입니다. 권력별로 조작값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사전투표 보정값. 민주당 163석 쪽집개 예측. 유튜브 4.15 개표 방송에서 사전투표 가면 이긴다를 반복한 이유. 이근영 위원장 자료 공개 파장. 이근영 민주연구원장 부원장.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네요.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선거 전략기획위원장 겸 정치 컨설팅 웬지코리아 컨설팅 CEO. CEO가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천기를 누수란 거죠. 우리는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선거가 치르기 전에 내부 문서로 각 지역별 예상 확보 2석을 예측했으며 각 지역별 전체 선거구의 총합에서 정확히 결과치와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권력별로 살펴봐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의 101석 선거 결과는 103석. 대전 춘천 20석 선거결과 20석. 광주 전라 27석 선거결과 27석. 부산 울산 경남 8석 선거결과 7석. 대구 경북 0석 강원 제주 7석 선거결과 6석으로 거의 모든 지역의 예측이 실제 선거가 정확히 일치했다. 이 자료의 최종분이 언제 작성된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사전투표에 나타났던 정당별 득표와 당일투표의 정당별 득표 정반대로 보였던 이번 4.15 선거에서 정당의 획득 의석을 정확히 막고선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작했다는 이야기죠. 조작을 이렇게 한 것이 세상에 비밀이 없으니까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시니까 한 번 이제 전체가 다 그림이 다 그려졌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 또 입이 좀 가벼우신 분이죠. 가벼우신 분이 또 이제 이렇게 낯수고 있습니다. 결국 유시민이 마쳤다. 그것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마쳤다. 결과로 드러난 신들린 듯한 유시민의 예측력. 오히려 예측보다 많은 의석 범진보수 나왔다. 유시민 노부문재단 이사장의 신들린 듯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측력 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진영이 180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10일 날 2020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저는 범여건이 180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범진보 180석. 민생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되면 좋지 않나 희망상이라고 이렇게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의 법령 188은 실언이 아니라 현실이 됐다. 대래 그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이 나왔다. 정치판에 깊숙이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모를 리가. 그래서 다음에 부정선거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관련자들을 색출할 때 철도철미하게 색출해야 될 것 같아요. 주범, 종범뿐만 아니고 인지한 자들까지 제가 볼 때는 다 엮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범여권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정봉준 씨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개량, 짐승받도 못한 짓, XX의 막말도 이것이 바로 4월 13일 나왔습니다. 2020년 4월 12일 날 이미 4월 13일이면 사전투표가 끝난 시점입니다. 열린민주당 정봉주 최고위원, 그 다음 김진혜 후보가 4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동 주민센터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열린민주당을 창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양정철 민구연구원장 등 지도부를 향해 막말한 사실이 밝혀졌다. 2020년 4월 20일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BJTV에서 나와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열린민주당을 견제하는 점을 비판하고 나선 정봉주 의원은 내가 아무리 참고 인격을 성숙하려 해도 당신들이 이번 선거기간 중에 사전선거겠죠. 한 글쎄 보면 짐승과도 못한 짓을 하더라. 이씨, 융씨, 양씨 너네 나 누군지 아직 잘 몰라? 나 정봉주야. 여기서 이씨, 융씨, 양씨라는 것은 이씨는 이근형씨, 윤씨는 윤호중씨 사무총장이죠. 그 다음에 양씨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내가 아무리 참고 인격을 성숙하려 해도 당신들이 이번 선거기간 중에 이번 사전선거기간 중에 한 거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이번 사전선거기간 중에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이걸 4월 13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4월 11일과 4월 11일인가.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서 4월 15일 이전에 4월 12일 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씨, 이근형씨, 윤씨, 윤호중씨, 양씨, 양정철씨, 너네 나 누군지 아직 잘 몰라? 정봉주야, 정봉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네. lo que